증인이 참사 당일 밤 11시부터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한 것처럼 돼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실무진의 실수입니다. 제가 한 게... 실무진의 실수... 그게... 실무진의 실수... 그게 바로 될 수가 없는... 실무진의 실수... 그게 지금 잘했다는 얘기예요? 회의를 안 했는데 회의를 했다고 보자로 내는 게 실수란 말이에요? 무슨 착오가 있어요? 안 한 회의를 했다고 한 게 무슨 착오예요? 거짓말이지? 제가 한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는 말로 또 넘어가잖아요? 현장인 박희영 증인에게 질의합니다. 오전 질의에서 증인은 참사 당일 의령에서 바로 올라와서 현장에 곧장 출동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죠? 현장으로 곧장 출동한 게 아닙니다. 곧장은 안 했습니까? 네. 오전에 올라와서 현장에 출동했다. 이렇게 발언했기에 묻는 겁니다. 10시 59분에 현장에 출동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지한 것은 밤 10시 51분이고 현장 도착은 10시 59분이다. 네. 이렇게 증언했는데 맞죠? 맞습니다. PPT 봐주십시오. 증인은 참사 당일 오후 8시에 이태원 엔티카구 거리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고요. 이곳은 증인의 집까지 곧장 이어지는 길입니다. 네. 증인의 집까지 거리는 300m 정도군요. 네. 네. CCTV에는 참사 당일 오후 8시 엔티카구 거리에서 곧장 집으로 향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까지 좀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현장 출동 시간은 10시 59분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현장에 출동했다. 곧장 출동했다. 이런 발언들 때문에 거짓이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죠? 사실 저 기사 갔을 때는 제가 좀 기억에 혼선이 좀 있었었던 것. 그러니까 저 당일 때는 11월 11일에는 기억에 혼선이 있더라도 오전에도 또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8시에 엔티카구 거리에서 하차를 해서 집으로 향했잖아요. 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보고 듣고 다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의원님. 그렇잖아요. 오전에 한 발언은 의원님께서 저보고 왜 구청에 왔다가 다시 새벽에 다시 돌아갔냐라고 해서 저는 출동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출동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집에서 보고를 받았다. 그거는 51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시에 올라와서 걸어가서 집에 있다가 집에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의원님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네. 시간을 좀 위원장께서 드리고요. 나중에. 이 용산구청 보도자료예요. 자, 여기 보면요. 증인이 참사 당일 밤 11시부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인은 오늘도 상황을 인지한 것은 집에서 밤 11시. 10시 51분. 현장 도착은 10시 59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올린 게 아니고 누가 봐도 59분의 현장에 있는데 아무 직원들이 부구청장도 심지어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정확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증인의 태도와 굉장히 잘못된 것을 지금 부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자, 들어보세요. 보도자료에는 박희영 구청장이 첫 보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통제를 지휘했고 사고 수습 만전기할 것. 이렇게 되면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의하죠? 네, 초기에 경황이 없어서 아마 수집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대책회의는 누가 주재했습니까? 그때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죠.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비상대책회를 열었다고 되어 있군요. 네, 그게 실무진의 실수입니다. 실무진의 실수. 실무진의 실수. 그렇다면 용산소방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사고 수습 지휘에 나섰다고 밝혔는데 이 보도자료예요. 참사 당일부터 새벽까지 6차례 상황판단회의가 진행이 된 걸로 또 나와요. 그런데 증인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수사받으면서 특수본에서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새벽까지 뭘 했습니까? 정말 한 일이 저희는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입라인별로 말씀드릴까요? 자. 그 상황판단회의는 저희는 한 차례도 어느 장소, 시간을 연락받은 적이 없고요. 그건 아마 수사에서 밝혀질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 용산구에는 6차례 회의의 시간, 장소, 구두로든 유선으로든 무선으로든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방의 상황판단회의 개최 유무조차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아마 향후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